자, 20번 들어가기 전에 4번은 꼭 알고 좀 할게요. 수식 어구 좀 빼라. 번역과 시험이 아니다. 자,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언제 어디 어떻게 왜 이것만 따라가면 문장을 제대로 이해를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열식은 제가 이따가 24번 문제 풀 때 설명을 할 건데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인데 첫 문장부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게 아니라 영어는 문장을 묶어놓으면 보이거든요. 소재. 자, 결론. 주장문을 표시하고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게임은 사로잡는다, 명령문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 주기에는 안 들어가요. 읽기만 하면 돼요. 읽긴 해야 됩니다. 빨간 펜. and yes이 그러나예요. 그러나가 나왔다고? 첫 번째 주장하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 이게 접속사 주어 동사가 나오면 콤마 다음에 주어 동사가 주절이라고 해서 우리는 너무도 무시하고 있다, 명령문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 중요하다, 안 들어가요. 읽긴 해야 돼. 근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주장문이 어디 있는지 알고 풀어요. 소재, 주장, 결론. 이 기준점을 가지고 오답을 지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읽는 게 아니고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 줄거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모모는, 우리는. 자, 그 다음에 거의 보편적으로 꾸미는 말에 불과하죠. 모모다, 우리는 데디아를 인정한다. 우리가 뭘 인정하느냐. 또 주어입니다. 비디오 게임하는 것은 저는 비동사에 관합니다. 비동사에 대해 보라고 해요. 즐거운 휴식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자, 우리는요. 야, 게임하는 건 즐거운 휴식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여요. 힘 빼서 쉬고고 학생들의 학습으로부터 그리고 컷 자, 프리벤트에 프롬비 학생이 그들의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또 받아들이기도 해요. 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냐. 자, 소재의 핵심 명사는 이거예요. 비디오 게임을 하면 비디오 게임은 그냥 휴식이야. 그 다음에 학생들이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게끔 하는 거 그냥 쉬는 거고 그걸 게임이라고 본다는 거다. 소재 이제 줄거리만 따라갑니다. 게임은 우리의 관심을 새로 잡고 관심을 유지하거든요. 뒤에 수식어 이제 주장문입니다. 수식어구는 읽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방식으로 거의 다른 것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읽고 넘기는 파트예요. 수식어구는 소재는 우리는 비디오 게임을 휴식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게 하는 걸로 봐. 그 다음에 게임은 관심을 사로잡고 유지시키니까. 그러나 주장문입니다. 일단 자 그것이 게임이 우리의 집중력을 다 가지게 되면 우리의 관심을 다 가지게 되면 게임은 부적어 놓고 거의 뭐 하지 않아요? 어쩌고 투 동사원에 나오면 투 동사가 해석적인 동사예요.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는 제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일단 게임이 우리의 관심을 다 사로잡으면 게임은 거의 제공하지 않지. 뭐를 어떠한 것도 명사 뒤에 형용사는 후치 수입니다. 의미 있는 학생들이 그들 삶에서 성장하게끔 도와주는 의미는 어떠한 것도 제공하지는 못한 걸로 보인다는 거다. 소재 비디오 게임하는 건 휴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요. 학생들이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는 걸로 봐요. 1번 투자 일단 게임이 우리의 관심을 다 사로잡으면 학생들이 그들 삶에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의미 있는 거를 게임은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요. 읽긴 합니다. 접속사 주동사 쉬고 구해요. 근데 우린 너무 쉽게 무시하고 있다. 그 소중한 도구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다. 대디아에 어떤 소중한 도구냐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어쩌고 투 동사 운영은 투 동사가 해석 동사입니다.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는 소중한 도구를 지금 무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완전 수시고 구에요. 전혀 만약에 디레일이 있죠. 이 뜻 자체를 몰랐어도요. 얼마나 어렵냐. 저의하다 망치다. 몰라도 관계없어요. 수시고 구니까. 근데 우리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소중한 도구를 지금 무시하고 있지 않냐. 주작문 오히려 가조 진조에요. 바람직하다. 우리가 게임을 개발하는 거 이게 바람직한 거다. 어느 게임 학습과 학습 결과와 연결되는 게임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니. 자 수식하고 명사 명사 동사 후추식이에요. 학생한테 원하나 이 주작문을 무조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소재 여기 있는 건 전체를 다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소재는 보통 어른들은요. 우리는요. 비디오 게임 하면 휴식으로 그걸 받아들이고요. 학생이 자기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게 하는 걸 봐요. 게임이 우리의 관심을 다 사로잡게 되면 게임은 학생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도움 주는 의미 있는 무언가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뭐가 바람직해? 우리는 학습의 결과와 연관진 연결될 수 있는 게임을 만드는 게 더 좋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것은 자 동사 빠졌네 이네브를 할 수 있게 하다 자 이것이 뭐 할 수 있게 교육자가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게임의 그러한 집중을 자 지배하는 자 관심을 지배하는 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며 허용합니다. 학생들이 즐기게 게임을 학습하면서 게임을 즐기게 하자냐 주장이 밑에 몰려있는 거죠. 어른들은 게임을 보통 휴시로 봐요. 그래서 학생 성장에 방해하는 걸 봐요. 근데요 오히려 학습 결과랑 연결되는 게임을 만들어야 돼요. 결론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을 지배하는 능력을 게임의 능력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학습하면서도 게임을 즐길 수가 있지 않냐 그럼 오답다 씌우면 1번이죠. 그러니까 20번이 그렇게 뭐 아주 어려운 거란 아니지만 해석이 또 쉬운 거란 아니었습니다.